한국 작가 박용식의 블링블링 이 출품작은 현대사회에 만연한 폭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되 성인을 위한 잔혹동화와 같은 방식으로 폭력을 시각화합니다 탑처럼 층으로 구축된 좌대 위에 올라서 있는 강아지들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는 이내 목이 잘린 비참한 상황과 오버랩됩니다 뒷목의 혈관과 뼈들이 절단된 잔혹한 장면이 강아지 얼굴의 귀여운 미소와 가슴 아리게 겹칩니다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폭력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펼쳐질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